지금 정말 작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SPF 50이에요 지속력 굉장히 길고요 PA++++ 미백, 주름 개선까지 3중으로 케어가 가능하니까 보호를 깨끗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림과 젤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었는데 겨상 없죠? 끈적이 없죠? 꼬송꼬송하죠?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성분 EWG 올 그린 등급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기 자차 발랐을 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코팅막처럼 씌워져서 빛을 차단 피부에 굉장히 순화돼요 순한 성분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서 안 따갑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는 연어 DNA가 들어있고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민감하신 분 또한 또 트러블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선크림 쓰기 싫어서 하시는 분들 또한 또 강력 추천 완벽한 이 제품 꼭 추천을 드리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